그럼 지금부터 에어테이블을 실제로 사용을 해봅시다 에어테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에어테이블의 원래 주소는 에어테이블 닷컴 인데요 저 주소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비영리단체에게 여러분이 후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bitlyly.ly.com underbar 에어테이블 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회원가입하는 페이지로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할 때마다 저희 단체에게 10달러씩 후원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 돈을 받아서 그걸로 에어테이블의 사용료를 지불할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요 혹시 저희 단체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주소로 들어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냥 에어테이블 닷컴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까지 끝내게 되면 이런 화면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게 에어테이블에 로그인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잠깐 영상 멈춰놓고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아이콘 하나하나가 엑셀로 치면은 뭐하겠냐면 엑셀 파일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거 안에 여러 개의 표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콘 안에는 표들이 들어가 있고 그 서로 연관된 표들을 그루핑한 것 그것이 여기 있는 아이콘 하나고 얘를 에어테이블에서는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베이스가 많아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이스가 많아지면 서로 연관된 베이스들을 그루핑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때 사용하는 정리정돈의 도구가 워크스페이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워크스페이스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오픈틱토리얼스-오피스라고 하는 워크스페이스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좀 다른 용도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 싶다 그루핑을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Add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사용할 워크스페이스면 이렇게 하고 또 집에서 식구들이랑 같이 사용할 워크스페이스라면 이렇게 집이라고 하고 이 안에다가 여러분이 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표인데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이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클릭해서 우리 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클릭 그러면 세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임포터 스프레드시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업로드해서 에어테이블로 전환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타트 위드어 템플릿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예제를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냥 비어있는 표들을 갖고 있는 베이스를 만들고 싶다면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라고 하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고요 전 여기에다가 표를 만들 건데 이름을 업무일지라는 이름의 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예제는 여러분이 직장이나 자기 혼자서 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업무들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작업을 에어테이블로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되는지를 저런 걸 재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무일지라고 하는 이 베이스를 하나 만들고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클릭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긴 표가 등장합니다 자 잠깐 화면에 멈춰놓고 좀 관찰해 보세요 즉 워크스페이스 안에는 베이스가 있고 베이스 안에는 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는 여러 개의 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 테이블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업무일지 기록이라고 하는 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클릭해서 별도의 새로운 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는 그 업무일지를 작성한 멤버에 대한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의 베이스 안에서 서로 연관된 표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와 관련된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여기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삭제하고 싶으면 Delete 테이블을 클릭하면 삭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를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표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표가 모이면 뭐다? 베이스다 베이스가 모이면 뭐다? 워크스페이스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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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